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티이전신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2021년 서울에서 크리스마스 느낌 물씬 나는 장소 베스트 5 준비했는데요 그 전에 제일 어려운 거 있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들기 다들 하셨죠? 아직 못 만드셨다고요? 괜찮아요 아직 시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만드셔서 티이전신이 보여주는 베스트 5 장소 가서 데이트 이쁘게 하시면 돼요 그럼 어디다 그렇게 크리스마스 느낌 물씬 나는지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레츠 고! 첫 번째는 크리스마스 하면 빼먹을 수 없는 동네 명동이에요 올해 크리스마스 감성으로 난리난 장소가 하나 있죠 바로 신세계 본점 LED 전광판을 너무 이쁘게 만들어놔서 SNS에서 인기가 폭발하고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화면 몇 개가 고장나 있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이쁘고 사람은 엄청 많았어요 제가 갔던 베스트 5 장소 중에 여기가 사람이 제일 많았습니다 명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신세계 본점에서 구경하다가 명동 성당 쪽으로 10분 정도만 걸어가시면 성당 건너편에 몰또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가 또 전망이 기가 막히다는데 제가 갔을 때는 쉬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에휴 찍지도 못하겠네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이렇게 예쁘게 명동 성당이 보입니다 너무 이쁘죠 카페 위로 가면 트리도 있어서 더 이쁘고 사진이 아주 잘 나온다고 해요 지금 보이는 이 장면만 봐도 꼭 외국 감성 느껴지지 않아요? 한국의 외국 같은 느낌 가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럼 두 번째 잠실이에요 티준신 서식지라고 할 수 있는 동네인데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롯데월드에서 조명을 아주 이쁘게 켜놨죠 매직아일랜드 자체가 너무 이쁜데 조명만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비춰줘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게 다 조명이에요 조명으로 저렇게 이쁘게 했는데 조명이 꺼지면 이렇습니다 진짜 조명 하나 가지고 너무 잘 꾸몄죠 잠실은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잠실하면 롯데월드가 있지만 롯데 몰도 있죠 롯데 몰쪽도 너무 이쁘게 꾸며놨어요 지금 보시는 트리는 LED 조명이 리듬에 맞춰서 예쁘게 비춰지는 트리예요 쿵쿵탁 쿵쿵탁 노래 소리에 맞춰서 예쁘게 무늬가 나오고 그 주변도 작은 트리들로 아주 예쁘게 꾸며놨어요 그리고 LED 터널이 있는데 여기서 사진 찍으면 사진 진짜 잘 나옵니다 사진 한 장 예쁘게 찍고 카톡 프로필 사진 바꾸세요 아 그리고 그 옆에 샤넬 링크장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도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한 번씩 보고 가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코엑스예요 여기도 워낙 유명하죠 별마당 도서관이에요 트리가 없을 때도 예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았는데 지금은 가운데 하얀 색깔 커다란 트리를 놓고 그 위쪽에는 눈꽃처럼 저렇게 하얗게 만들어놨어요 다른 장소랑은 다르게 코엑스만의 크리스마스 감성이 제대로 느껴집니다 저는 코엑스 진짜 자주 가는데 여기는 볼 때마다 뭔가 그 영롱한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요 네 번째는 영등포의 자랑 타임스퀘어입니다 가는 길부터 나무 보세요 이야 크리스마스 연말 느낌 제대로 나죠? 근데 메인이 더 예뻐요 저 트리 보이죠? 타임스퀘어는 전부 노란색 조명으로 트리를 만들고 그 주변에는 LED 터널로 둘렀어요 저 갔을 때도 많은 분들이 사진 찍고 있었습니다 잠실에 있는 LED 터널은 큰 터널이고 타임스퀘어 있는 터널은 좁은 터널이어서 그 느낌 자체가 아예 달라요 두 곳 다 영상에 담아놨으니까 취향에 맞게 집에서 거리 가까운 데로 해서 찾아가 보시면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고속터미널 꽃시장입니다 여긴 완전 크리스마스 마을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티준신이 쉽게 알려드리면 고속터미널역에서 1번 출구로 갑니다 1번 출구 보이시면 그 바로 오른쪽에 경구선 영동선 타는 길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쭉 들어가다 보면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여기서 3층으로 가시면 크리스마스 느낌 제일 많이 나는 고속터미널 꽃시장이 나옵니다 오후 6시까지 하니까 알아보고 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긴 저도 이번에 찍으면서 처음 가봤거든요 제일 크리스마스 느낌도 많이 나고 와 한국에 이런 곳이 있구나 싶을 정도의 장소였어요 제가 처음 간 장소여서 그런지 그 연말에 설렘 그리고 캐롤 크리스마스 느낌이 제일 많이 느껴졌던 장소는 바로 이 고속터미널 꽃시장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2021년 서울에서 크리스마스 느낌 물씬 나는 장소 베스트 5 같이 알아봤는데요 너무 이쁘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곳이라도 친구랑 가족이랑 연인이랑 갔다 오는 거 추천해드리고요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나만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장소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매일 캐롤 들으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남자 티준신이었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